아시아문화원이 광산구와 함께 주관한 5.18 특별전시 포스터에서 전두환 문구를 삭제한 데 공식 사과했습니다. 아시아문화원은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의 필회침, 하성읍 스무구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 전시를 홍보하면서 원본 작품에 있던 전두환 타도 문구를 삭제한 채 포스터를 제작해 무리를 빚었습니다. 아시아문화원은 26일 사과문을 통해 다시 원작대로 포스터를 수정하고 하성읍 작가와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에 사과했다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.